드라마니 일상 료뷰 고고! 띵쇼가 이런 료뷰지 마는데 마이콜 료뷰지 마셨어? 료뷰지 마셨어? 료뷰지 마셨어? 료뷰지 마셨어? 블랙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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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료뷰지 마셨어 근데 거기 내가 빌라 등까지 있었던 거 아직 통을 수 없어 드라이브 아니야? 복사처럼 드라이브 나왔는데 뷰가 마음에 안 들거든 지금 여기 동네에 불편함이 없어서 내 집에서 라면 먹을 때도 일로 다 열어줘 쫓아람 사려졌어 우울하다 예전에는 홈빙맨이구나? 홈빙맨이야! 글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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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맛있어 상 소리가 맛있어 아 글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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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가 좋아 글라드 perk 작이난 소주 숙성 전 a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